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 탁 실력 탁 매진 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. 우리 영탁님 채널A 신랑수업 드디어 예고편이 떴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그때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가 바로 촌캉스를 찍을 때인 것 같습니다. 그 라이브 방송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. 날씨가 선선합니다. 네 우리 영탁씨의 첫 촌캉스 환영입니다. 촌캉스를 즐기고자 촌에 왔습니다. 513% 만족합니다. 아 행복하다. 어느덧 날도 저물고 홀로 잠든 영탁. 깊은 한숨과 함께 등장한 낯선 사람 누구일까요? 얘 어떡하지? 아휴... 이거 무슨 일이야? 얘 어떡하지? 으잉? 과연 영탁을 찾아온 사람은? 우리 영탁님 총캉스 이곳에 찾은 낯선 사람 있습니다. 과연 누구일까요? 연예인인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하체가 깁니다. 그리고 잠깐 영상으로 봤을 때 아랫배가 조금은 나온 것 같습니다. 혹시 김웅수씨가 아닐까요? 아니면 김웅수씨가 아니라면 또 어떤 친한 선배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어쩌면 김웅수씨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야 얘 여기서 뭐하고 있나? 아직도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있나? 그런 어트로 말했거든요. 자 김웅수 선배 아니면 누가 나오든지 좋습니다. 우리 영탁님 얼굴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채널A 신랑수석 예고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영탁씨의 첫 총캉스 환영입니다. 총캉스를 즐기고자 촌에 왔습니다. 513% 만족합니다. 아 행복하다. 어느덧 날도 저물고 홀로 잠든 영탁. 깊은 한승과 함께 등장한 낯선 사람 누구일까요? 얘 어떡하지? 이게 무슨 일이야? 얘 어떡하지? 으잉? 과연 영탁을 찾아온 사람은? 으잉?